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왜 안 일어나졌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! 아이씨 진짜... 뭐 도발... 어저께 이천 하다가... 이천 하다 보니까 도발 버튼이 옆에 있는 거를 깜빡했네. 아이씨 진짜 망할... 이천 하던 거 설정이... 불마가 여기다 설정해 놓은 거지... 아이씨... 일단 게임 속도에는 이상 없는 거 같으니까... 어저께 해가지고 그런 거였지... 뭐야 이게... 아 좀 진지하게 해야겠다... 그래도 1회전 탈락은 아니니까...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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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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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종겜 스트리머로 번창은 어렵겠지만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종겜 스트리머는 쉽나? 당연히 어렵지 근데 98만 하라고 하는 거 진짜 너무한 거야 이거는 진짜 야 씨 뭐야! 뭐야 얘 이상하게 하는 거야 아니 상대가 빨강단 치고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왜 패치를 못하지? 아이씨 초보 앵글러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 베논님 27살 팬이에요 앞으로의 일상의 마무리는 베논TV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초보 앵글러님 제가 근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못 볼 겁니다 아마 지금도 시청자분들이 싸우는 건데 왜 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냐 이러면서 아이씨 아이씨 아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주무시러 가십쇼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내가 고질적으로 못하는 고로맥장이야 가을거지 허허허허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아저씨들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저씨들이 승부욕이 더해 저보다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질 뻔했다 이것도 3선인가 감사합니다 아 3차전에서 동네 형이랑 만났네요 이건 제 개인의 니즈일 수 있지만 컨텐츠 자체의 재미도 필요하지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좋아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 베논의 매력과 컨텐츠로 방송을 하셔서 그 친구랑 자리 만들 때 누구누구 알아 라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네 지갑봉이님 지갑봉이님의 닉네임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 스스로 뭐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볼게 아이고 동네 형이랑 또 하네 동네 형이랑 동족상전의 비극을 하러 가겠습니다 나 동네 형이랑 할 때 뭐하지 나도 가게 할까 나도 가게 할까 동네 형 동네 형 가게 내 가게한테 최번기 할라 그러지 동네 형 너무한거 아니야? 오로는 어디갔어 그리고 자 동네 형이랑 지금 합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동네 형이랑 동족상전의 비극을 합니다 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뭐야. 앞으로 왜 안 굴러. 앞으로 굴렀는데. 아이고 동네형 크리스에 말린다. 아이고 동네형 크리스에 말린다. 아이고 동네형 크리스에 말린다. 아이고 동네형 크리스에 말린다. 첫 판 그냥 내주네. 이거 대회 끝나고 틀어드릴게요. 동네형한테 첫 판 그냥 내줬다. 아이고 동네형 크리스에 말린다. 아이고 동네형 크리스에 말린다. 아이고 동네형 크리스에 말린다. 아이고 동네형 크리스에 말린다. 이것도 3,3등인가? 생각이 안난다. 어떻게 하는 게임이었는지 생각이 안난다 뭐 해야될지도 생각이 안나가 3? 3인가? 2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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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 저거 한명도 없을거에요 카카오 지금 방송 안나가고 있어요 3 4 1 1 2 2 2 2 2 2 2 2 3 4 5 2 5 5 5 6 5 5 6 6 5 6 6 5 10 11 상대분 3선이 계시면 많은 후원할게요 어우 감사합니다 카카오가 요새 안되네요 자꾸 솜출이 잘려요 카카오가 요새 안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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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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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 후픽을 하다니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해. 나보다 후픽을 하다니 이럴 수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씨. 나 가디우즈 참 약한 것 같아. 가디우즈 참 약해. 동네 형이 독하게 후픽하면서 나를 이길라 그러는데. 가디우즈 참 약해. 가디우즈 참 약해. 가디우즈 참 약해. 구경보다니 이럴 수 있어. 어디로 다가오. 다음에는 중1에서 만나요. 야아. 동네 형한테 대회에 떨어지겠다. 좋네 형한테 당하고 있네 아 진짜 근데 98에서 내가 뭘 어떤 캐릭터로 하고 싶은지도 솔직히 다 모르겠네 내가 어떤 캐릭터로 하고 싶은 걸까 98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야 이제 니가 먼저 골라 방금 니가 훅 했잖아 어 이번엔 니가 먼저 골라야지 아이씨 새벽에 한개 안 들리야 돼 아이씨 안 들리지 아이씨 종래형 최번기한테 당하네 당해 아이씨 레디 고 그라이언 겐스님 후원 2,200원 감사합니다 베놈님 천천히 쉬세요 가시조 물결표 킹오브 말고 베논이라는 스트리머가 재밌어서 보러오는 사람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 제주도 진짜 없는 것 같아. 제주도 마무리할 거래 이렇게 계속 계속만. 감사합니다. 완전 지겠다. 에이구 이런 지겠다 이번판이야. 왜요? 에이씨 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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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4,2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은 좀 쉬게 해드려야 되니까 내일 또 잘 준비를 해서 한번 찾아뵙고 다음 주부터는 주 1회만 종합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